점심 먹으러 가자 뷔페 레스토랑이구나 너흰 아직 뷔페가 뭔지 모르지?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송일국 이름으로 예약했을 텐데 자리 안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리로 가자 자 대안아 대안아 민국이 손 잡으세요 민국이 손 잡아 어 아 착하다 자 이리 와 자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어 여기서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맘마 먹자 맘마 응? 맛있는 맘마 먹자 어 이거 뭐니 이거 네? 자 자 아이 착하다 아니야 앉아야지 일었으면 안 돼요 앉아야지 일었으면 안 돼요 앉아야지 일었으면 안 돼요 앉아야지 야 자 이야 어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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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뭐 한다? 어 물었다 물 갖다 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고! 와! 아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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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우리 고향으로 비 помочь 뭐야 뭐야? 어? 만세야. 만세야. 다 압수. 아빠 왜 압수? 물 줄게. 일단 이걸로 시작으로. 자. 뭐야. 이 시간 이 시간. 다 압수. 다 압수. 다 압수. 다 압수. 다 압수. 아빠. 아빠. 아 아 싫어? 친구가 이거 먹어봐 아빠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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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뭐야 뭐야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자 아 아 아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 뭐야 뭐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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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이거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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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맛있어? 자. 자. 야, 아빠가 편하려고 왔는데 더 죽을 것 같아서. 아빠가 왜 뷔페 왔을까? 민국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어? 어? 대안이 어디 갔지? 여깄다. 여깄다. 아이고야. 이렇게 난리도 아니구나. 이거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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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 거야. 네, 감사합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자녀분들 나이 확인 부탁드릴게요. 27개월인데요. 48개월 미만은 결제 따로 안 들어가시고요. 결제 따로 안 들어가시고요. 성인만 결제 도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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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 여기 타야지. 그렇지, 타야지. 아, 착하다. 자, 우리 가자. 태안이. 태안아. 태안아아 안 돼. 안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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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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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딸아. 안세야. 아아앙. 벗고. 이끄가. 소귀야. 어떠. 고리야. 윤룡아!!! 민구가 깎아 먹으러 가자, 깎아. 민구가 깎아 먹으러 가자, 깎아. 깎아, 깎아, 깎아. 파란다, 파란다. 됐다! 윤룡아, 발 조심, 발 조심. 아이쿠페에요? 그냥 수고하셨다 이거 아, 오빠. 27개월인데? 48개월 미만은 결제 따로 안 들어가시고요. 결제 따로 안 들어가시고요. 성인만 결제해 놓아볼게요. 아니, 두 편 들어오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주가하고 보니까 두 편이네. 잠깐만 있어, 아빠. 몸 갖고 올게. 잡아 가는 것 같아, 아빠가 갔다 아빠가ла, 아빠가 다person давай 아빠, 아빠가 다person 아빠, 아빠, 아빠 pueda 아빠, 아빠ieurs 아빠olie, 아빠ikte 땡디, 나 땡디, 땡디 바쁘다. 자, 민규 이리와. 우와, 아빠. 네. 국밥, 맛있는 피자. 국밥. 이 유튜브를 왜 두 개만 갖고 왔지, 아빠가? 아니, 아빠한테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친구한테 먹어야지. 아빠가 많이 안 갖고 왔는데, 잠깐만. 아빠가 먹을 거 갖고 올게, 아빠가 먹을 거 갖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왜, 베이비? 뭐가 문제야, 베이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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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john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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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ey, on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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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one, pleas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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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발 사랑 좀 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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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알아 나는 서운해 그럼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엄마가 먹기 싫어해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 미투야 맘 진유한 거 맘 결코 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난 묘하는 너의 날 그 동무 끝까지도 사랑하게 된 건 이겠네 맘이야 너에 대한 건 사전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나 삐그로도 넌 내기 순간 다 많아야 신청 많아야 저 흥공은 맨날 맨날 이렇게 밤마다 의도해 사랑을 좀 주세요 넌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잘하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거짓나느니 사랑을 좀 주세요 넌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잘하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거짓나느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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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한 것도 없는데 왜 무작정 싫어하고 보는 너 why can't you understand me 난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안 후부터 샘솟던 여기 다시 들고 달렸던 내 맘도 끝이겠구나 행복도 다시 슬슬 다가가져던가 완주했으니까 아버지가 부패 사줄게 네 대연아 오늘 아빠 몇 등 했어 둘째 만세야 오늘 아빠 몇 등 했어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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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등 했어 대지가 집을 지었는데 나불로 벽도 집을 지웠는데 몇 대가 났되나 집이 그어졌대요 아빠 오늘 진짜 꼴찌했거든 대지가 돌아가세요 대한민국 만세한테 꼴찌가 아니지 제네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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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네 아빠 주꾸네 아빠 주꾸네 맘마가 안 와요 맘마 갖다 줘요? 응 그런데 왠지 낯설지 않은 이곳 1년 전 27개월 삼둥이를 데리고 찾았던 곳이래요 여전히 먹성 좋은 삼둥이 아빠 아빠 주꾸네 아빠 주꾸네 주꾸네 아 아 아빠가 왜 부패 왔을까 응? 송아빠는 그때나 지금이나 삼둥이 밥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자 저희도 부패 가면 아이들 챙기느라고 정말 못 먹죠 자 대한민국에서 좋아하는 파스타 뜨거워요? 어 조금 뜨거워요 그러니까 시켜서 먹어요 또 뭐 갖다 줄까? 침 아 저 새우 갖다 줄게 새우 갖다 줄게 민국이야 물 주겠니? 여기 그럼 물 주고 대한민국 물 한 번만 주겠니? 대한민국 고마워 민국이한테 물 줘 만에 물 한 번 주겠니? 민국이 기침해 대한민국이 기침했대 물 줘 어서 안 돼 물 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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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안 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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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시급하자 대한민국이 없더라 민국아 수척에 약 한 번만 두겹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몇 번만 해도 죽는 거야? 하나, 둘 대안이 다 했으니까 이제 만세도 한번 해보자, 알았지? 열 세곱 만세 주는 거야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만세 주자, 잘했어, 이제 만세야, 대안이 형이 준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만세 주자, 족구 아니야, 이게 주자, 족구 아버지가 이거 다 잘라줄게 솔직히 뷔페는 아빠가 몸보신하려고 왔는데 너희들 또 수박된다, 아홉은 먹지도 못하겠다 아빠, 새우, 새우. 아빠, 새우 먹어봐요. 고마워요. 자, 우리 아빠가 아까 못한 게 있어. 우리 메달 주고 셀카를 안 찍었어. 여기서. 여기 전망이 좋으니까 이거 올리고 아버지 여기서 셀카 찍자. 오, 이거 봐봐. 우리 메달 이렇게 들자, 그렇지. 만세 메달. 메달 초콜릿. 그렇지, 아이 되게 착하다. 사진. 사진, 그렇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아이들과 함께 이루고픈 꿈이 있기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아빠. 꿈을 이룬 아빠는 아이들에게 꿈이 된다고 하죠. 서로에게 꿈이 되는 아빠와 산둥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사진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애들으로 가요? 첫 ago. group. 가stream. 고맙습니다. 告诉 analys. 내 사랑은 piss.